정동아 배우님. 맞아요. 제가 오늘 1일 가이드 맞아요. 너무 미남이시다. 특히 오늘 머릿속에도 힘 좀 줬어요.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극장들이 되게 많아요. 살아있는 대학로 지도 아니 뭐 지도하기보다 그냥 고조할아버지. 너 썰어놓는 거 좋아하냐 아니면 그냥 먹을 때마다 썰어놓는 게 좋아? 뭐 먹으면서. 혹시 오늘 공연하는 분들 중에 친한 배우 있으세요? 분장실 가서 만나러 갈까? 우와 진짜요? 아니 뭐 그 정도쯤이야 뭐. 뭐 어렵다고 가자.